미국에는 8개의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리스턴과 예일대학이 그곳이죠. 이들 8개의 대학을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라고 부릅니다. 원래 아이비리그란 이들 8개의 대학이 펼치던 미식축구 경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리그전을 벌이는 8개의 대학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죠.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들이고 많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진학을 꿈꿉니다. 이러한 열망은 아이비리그 진학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무대인 웰튼 아카데미는 미국 내에서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가장 높은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졸업생의 70% 이상이 아이비리그로 진학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죠. 물론 교육의 목표는 오로지 아이비리그 진학입니다. 그것은 학교가 바라는 것이었고 학부모들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웰튼 아카데미에서는 오로지 공부와 성적, 아이비리그 진학이라는 1차원적인 선상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될 뿐이었습니다. 학교는 그것을 오래된 전통으로 목숨처럼 지켰고 학부모들도 그런 웰튼 아카데미를 믿고 자식들을 학교로 보냈죠. 학생들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현실적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꼭두각시처럼 오로지 아이비리그 진학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웰튼 아카데미에 존 키팅이라는 젊은 국어선생이 오면서 학교는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존 키팅 역시 웰튼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곳에서도 가장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로즈 장학금을 받은 수제 중에 수제였죠. 그런데 국어 교사로 다시 웰튼 아카데미에 나타난 그는 다른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첫 수업부터 학생들에게 명문대 합격을 위한 맹목적인 공부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창조적인 삶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굴절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쳤죠. 그런 그가 학생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카르페디엠, 즉 오늘을 즐겨라였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아이비리그에 진학해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학생들은 키팅 선생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스스로 문제점들을 느껴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키팅 선생의 가르침에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닐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닐은 웰튼 아카데미 최고 모범생으로 학업 성적도 가장 뛰어났죠. 닐의 친구들 역시 공부도 잘하고 서클 활동에도 충실한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학생 토드까지 합세해 키팅 선생이 웰튼 아카데미 학생일 때 결성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비밀 조직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으로 자신들을 차츰 바꾸어 나가죠. 이 소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토드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자신 없고 무기력하기만 하던 토드 앤더슨은 키팅 선생을 만난 뒤부터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토드는 자작시까지 짓고 그 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토드의 변화는 소설 결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키팅 선생을 징계하기 위한 거짓 서류에 그는 끝내 서명하지 않습니다. 토드보다 더 적극적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에 참여했던 낙스와 믹스가 학교 쪽의 강요를 못 이겨 끝내 서명한 것과 비교하면 토드가 얼마나 용감한 학생으로 바뀌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토드의 변화와 함께 닐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 역시 감동적이죠. 닐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연극을 열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토드와 닐이 힘겹게 찾아가는 참된 자아의 모습 여기에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크리스를 위한 낙스의 엉뚱한 행동과 웰튼 아카데미를 상대로 일종의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달튼의 독특한 행동은 키팅 선생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가르침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닐의 자살과 좋은 키팅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그렇다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키팅 선생의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라틴어 선생 케 카리스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팅 선생의 수업 방식을 흉내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웰튼의 변화가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 학생들 모두가 책상 위로 올라가 키팅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는 맨 마지막 장면을 통해 작가는 웰튼의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죠. 이 소설은 원래 웰튼 아카데미 출신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톰 슐만의 영화를 소설과 낸시 클레인 바움이 각색한 소설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톰 슐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웰튼 아카데미를 생생하게 묘사해 1990년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어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음악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이 책은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침서가 되고 교사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왜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가정과 사회가 내리누르는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삶의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죽은 시인의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첫 번째 장 웰튼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고등학교 중 한 곳이다. 이 명문 사립학교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몬트주의 한적한 구릉지대에 우뚝 솟아 있다. 백년 전통의 유명세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고색창연한 석조 건물들과 캠퍼스를 온통 삼켜버릴 듯한 빽빽히 들어서 있는 숲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신마저 들겠다. 더구나 캠퍼스 앞을 휘돌아가는 강물의 힘찬 흐름이나 그 강을 터삼아 떼지어 날고 있는 물새들의 세찬 날개짓은 이 학교가 단지 전통 속에 사라져간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유명세에 걸맞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었다. 웰튼 아카데미의 여러 석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눈에 잘 띄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막 입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긴 통로 양쪽에는 교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삼백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학생들 뒤쪽에는 학부모들이 앉아있었는데 학부모들은 자랑스럽다 못해 거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웰튼 아카데미에 아들을 보냈다는 일종의 강한 승리감의 표시였다. 교회 안은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감히 바스락 소리도 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한 위압감이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스코틀랜드식 백파이프 연주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입학식이 시작된 것이다.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 값비싼 예복을 입은 노신사가 나타났다. 노신사는 키는 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초에 불을 붙인 뒤 그 촛불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노신사를 따라 4명의 학생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웰튼 아카데미의 4가지 교훈을 새긴 깃발을 들고 들어왔다. 그 뒤로는 한껏 멋을 낸 예복 차림의 교사들과 웰튼 아카데미의 동문들이 고급 대리석으로 꾸며진 교회 통로를 따라 교회 안쪽에 마련해 놓은 단상으로 향했다. 교회 안을 울리고 있던 백파이프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면서 그 여운이 실내를 온통 위압하고 있었다. 웰튼 아카데미의 교장 놀런 게일은 60대 초반의 남자로 몸집이 매우 마른 편이었다. 단상에 서 있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모든 행렬이 끝나고 모두들 제자리로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파이프 연주자들은 단상 한쪽에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앉았고 웰튼 아카데미의 교훈 깃발을 들고 있던 4명의 학생들도 전통, 명예, 규율, 최고라 쓰인 각자의 깃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은 뒤 미리 정해놓은 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하고 앉았다. 마침내 본격적인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놀런 교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학생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교회 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다. 놀런 교장은 노신사가 들고 있는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촛불은 바로 지식의 등불입니다. 그 말에 노신사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예의를 갖춘 박수갈채를 보냈다. 맨 앞줄에 신입생들이 앉아있었다. 신입생들은 모두 초를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노신사는 권위와 예의를 갖춘 행동으로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촛불을 전해주었다. 그 학생은 옆에 앉은 학생에게 촛불을 붙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촛불이 퍼져나갔다. 지식의 빛은 이처럼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촛불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놀런 교장은 연설을 계속했다. 친애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올해 1959년은 웰튼 아카데미가 문을 연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41명의 학생들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선배들 역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군들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놀런 교장은 그렇게 말한 후 잠시 말을 멈추고 긴장한 신입생들로 가득 찬 교회 안을 훑어보았다. 제군들 내게 기둥이 뜻하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는가? 놀런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들은 앉은 자리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하던 교회 안은 갑자기 신발과 바닥이 마주치는 소리로 일순간 시끄러워졌다. 어느새 모든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이 명령에 복창하듯 전통, 명예, 규율, 최고라고 외쳤다. 교회 안에 모든 학생들이 마치 군인처럼 딱딱한 동작과 말투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는 학생이 단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웰튼 아카데미의 교복을 입지 않은 유일한 학생이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토드 앤더슨으로 이번 학기에 웰튼 아카데미로 전학 온 2학년 학생이었다. 토드 앤더슨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그의 어머니는 재빨리 다가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불만스러운 표정이 짙게 깔려있었다. 군인들의 외침과 같은 학생들의 고함에 논런 교장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학생들은 자리에 앉았다. 잠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교회 안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교장은 마이크에 대고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웰튼 아카데미는 설립 첫 해에 다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논런 교장은 잠시 뜸을 들인 후에 계속 말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51명이 웰튼을 떠났습니다. 그 졸업생 가운데 38명이 아이비리그로 진학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기수로 뽑힌 네 명 가운데 낙스 오버스트리트과 찰스 달텐도 열광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힘차게 박수를 쳤다. 이들 역시 다른 학생들처럼 혈기왕성한 16세의 소년들로 그들의 부모 못지않게 웰튼 아카데미에 들어온 것을 내심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문하고 모두 아이비리그의 매력에 한껏 빠져 있었다. 짧은 고수머리의 낙스 오버스트리트는 잘생긴 얼굴에 운동으로 다진 멋진 근육을 가진 학생이었다. 찰스 달트는 몸집은 보통이었지만 상류층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귀공자 스타일의 미소년이었다. 둘 다 웰튼 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모범생의 조건을 잘 갖춘 학생들이었다. 이 같은 놀라운 업적은... 논런 교장의 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낙스와 달트는 학교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우리 웰튼 아카데미의 교육 방침에 따라 열정적으로 헌신한 모든 교직원의 노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소중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우리 학교에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웰튼 아카데미는 미국 전체에서 인류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논런 교장이 말을 잠시 멈추자 기다렸다는 듯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가 다시 터져나왔다. 논런 교장은 만족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교회 안을 둘러보았다. 신입생 여러분 교장은 이제 웰튼 아카데미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연설의 화제를 바꾸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우리 학교의 네 가지 교훈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졸업반인 3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네 가지 교훈이 제 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논런 교장의 말에 토드 앤더슨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교장의 그 말이 유일하게 일어서지 않았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토드 앤더슨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긴장된 표정이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수줍은 많은 소녀가 부끄러움을 타는 것과 비슷했다. 방금 말한 네 가지 교훈은 웰튼 아카데미의 교훈인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웰튼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순간 웰튼 소사이어티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웰튼 소사이어티 회원 후보자 리처드 캐머른 군 논런 교장이 이름을 부르자 기수 가운데 한 명이 가볍게 발을 구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정한 금발에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은 키가 작은 학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만한 여유로움도 배어나오고 있었다. 예 교장 선생님 리처드 캐머른 군은 힘차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고 있었다. 긴장한 캐머른과 달리 뒤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논런 교장이 모든 학생 가운데 캐머른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한 얼굴로 행복한 웃음을 머금었다. 캐머른 군 전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 교장 선생님 전통이란 학교와 국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웰튼 아카데미의 전통은 바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하네 캐머른 군 캐머른의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만연했고 논런 교장의 질문에 대답을 마친 캐머른도 절도 있는 자세로 자리에 앉았다. 자 웰튼 아카데미 소사이에티의 또 다른 후보자 조지 홉킨스 군 명예란 무엇인가? 명예는 품위입니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홉킨스도 완벽하게 대답했다. 자랑스럽네 조지 군 자 우리 명예로운 또 다른 후보자 낙스 오버스트리 군 낙스 역시 학교 깃발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선 기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낙스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 교장 선생님 자네는 규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는가? 논런 교장은 낙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규율이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대한 존경입니다. 이 규율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네 낙스 오버스트리 군 대답을 마친 낙스는 스스로 만족한 듯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낙스를 지켜보던 그의 부모 역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목에 힘을 주었다. 자 다음으로 명예로운 웰튼 소사이어티 회원 후보자 닐 페리 군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린 닐 페리가 일어섰다. 닐 페리가 입은 웰튼 아카데미의 교복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았지만 가슴에 달린 주머니 모양은 달랐다. 닐 페리의 교복에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휘장과 배찌가 몇 개씩이나 달려있었다. 휘장과 배찌를 비롯한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맑고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그가 이곳 웰튼 아카데미의 최고 모범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16세 소년의 얼굴은 다른 학생과 다른 데가 있었다.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한 허전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 닐은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논론 교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최고란 무엇인가, 닐 페리군 최고란 열심히 애쓴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최고는 모든 성공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말입니다. 닐 페리는 우등생답게 마치 외우고 있는 것을 말하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버지 페리시는 낙스나 캐머룬의 아버지와는 달리 특별한 표정 없이 잔뜩 굳은 얼굴로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군들 논론 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웰튼에서는 생의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제군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성공이 제군들에게 보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논론 교장은 연설을 마치고 전달사항을 공지했다. 우리들이 존경에 맞이한 턴 국어 담당 포티우스 선생님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의 자리를 채워주실 새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존 키팅 선생님이십니다. 논론 교장은 교사 자리로 눈길을 돌리며 계속 말했다. 키팅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명예로운 졸업생이시며 최근 몇 년 동안 명문으로 잘 알려진 런던의 체스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틈에 앉아있던 존 키팅 선생은 자신을 소개하는 논론 교장의 말에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담뢰했다. 30대 초반의 존 키팅 선생은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얼굴에 키는 중간 정도였다. 짙은 눈썹과 후덕해 보이는 두 뺨은 따뜻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맑고 깊은 눈은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입학식 자리에 있던 학부모 가운데에는 새로운 존 키팅 선생에 대해 은근히 실망감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닐 페리의 아버지였다. 닐 페리의 아버지는 키팅 선생의 부임으로 인해 마치 아들의 장례가 엉망으로 되어버리기라도 할 것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떤 직감 같은 것이기도 했다. 논런 교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오늘 이 성대하고 뜻깊은 신입생 환영식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 웰튼 아카데미의 동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1886년도 졸업생이신 주니어 알렉산더 카마이클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팔순 노인인 알렉산더 카마이클 씨는 옆에서 부축해주려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 채 연단 쪽을 향해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노인은 웰튼의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소 거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측은할 정도로 힘겨워 보였다. 연단에 도착한 노인은 마이크 앞에서 뭐라고 몇 마디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노인의 몇 마디 말과 함께 입학식은 끝났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줄지어 교회를 빠져나갔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경박스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교회 안은 입학식을 시작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그러한 절도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즐기는 듯 했다. 그것은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그리고 자식을 보낸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집단적인 행동이었다. 학교 마당에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그 스산한 바람은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느낌마저 감돌게 했다. 웰튼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게 학교 여기저기에 스며있는 어떤 칙칙함은 엄격과 규율로 다스려지는 경직된 학교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은 오랜 세월 오로지 명문대 진학만을 최고 목표로 삼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바깥세상과 동떨어져 버린 데서 오는 불협화음이 쏟아내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주일 예배를 마친 뒤 교회의 마당에서 교인들을 배웅하는 목사처럼 놀런 교장은 학부모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놀런 교장과 인사를 나눈 학부모들은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자녀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놀런은 그러한 모습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찰리 달튼은 못내 아쉬운 듯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달튼의 어머니 역시 한동안 헤어져야 하는 아들을 보면서 눈가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교정을 거닐던 낙스 오버스트리트 또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사랑이 듬뿍 담긴 표정으로 낙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작별 인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매우 특별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닐의 아버지 페리 씨였다. 페리 씨는 장승처럼 우뚝 서서 아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우등생 휘장을 정성껏 정리해 주고 있었다. 토드 앤더슨의 경우도 독특했다. 웰튼 아카데미 교복을 입지 않은 토드는 유난히 눈에 잘 띄었다. 그는 학생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서서 땅에 박혀있는 뾰족한 돌멩이를 뽑아내기라도 하듯 발끝으로 툭툭 차고 있었다. 토드의 부모는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듯이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토드는 무언가 생각에 골똘이 잠긴 채 계속 돌메기를 차고 있었다. 그때 논런 교장이 토드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표를 들여다보고는 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 토드군 우리 모두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자네 형도 우리 학교의 최우수 학생이었으니까 예 교장 선생님 토드의 대답은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갈 정도로 작았다. 논런 교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토드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교장은 계속해서 학부모들을 비롯해 몇몇 학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눈인사를 했다. 그렇게 다니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닐 페리와 그의 아버지 앞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웰튼에서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네. 닐 페리군.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닐은 토드와 달리 조금 여유있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기대 부응해 교장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닐? 닐의 아버지는 닐과 논런 교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거역을 모르는 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다. 논런 교장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닐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자리를 옮겼다. 학교 운동장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의 손을 놓지 못하는 몇몇 신입생들도 보였다. 그 학생들은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인 듯 했다. 생활하다 보면 이곳도 곧 점들기 시작할게야. 한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손을 흔들더니 젠 걸음으로 교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매몰차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학부모들은 하나 둘씩 학교를 떠나갔고 그들이 타고 온 차도 멀리 사라져갔다. 입학식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웰튼 아카데미는 갑자기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했다. 그리고 학교를 애워싸고 있는 울창한 숲은 마치 바깥세계와 웰튼 아카데미를 단절시키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이야기 두 번째 장 제 군들 조용히 걷도록 한 교사가 스코틀랜드 풍의 억센 억양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1학년 신입생 40여 명이 한꺼번에 쿵쾅거리며 기숙사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7명 남짓한 2학년 학생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계단이 북새통이 되고 만 것이다. 알겠습니다. 메카리스터 선생님 죄송합니다. 2학년 학생 중 누군가가 얼른 대답했다. 메카리스터 선생은 기숙사에서 달려나가 여전히 시끄럽게 굴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신입생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신입생들이 몰려가는 곳은 온통 나무로 꾸며진 웰튼 아카데미 기념 전시실이었다. 신입생들은 이곳에서 논런 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신입생과 교장과의 개인 면담은 웰튼 아카데미의 오래된 전통이었다. 신입생들은 기념 전시실 안에서 각자 서성이며 기다렸다. 오래된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도 있었고 벽에 기대 선 채 교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학생도 있었다. 잠시 후 2층 문이 열리자 7명의 2학년 학생들이 입을 꾹 담은 채 계단 아래로 줄을 섰다. 신입생 면담에 앞서 2학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학생 7명이 교장과 면담하는 것도 웰튼 아카데미의 전통이었다. 흰머리가 많은 할아버지 교사 한 명이 슬리퍼를 끌면서 문 밖으로 나왔다. 먼저 낙스 오버스트릿군, 닐 페리군, 찰스 탈튼군, 토트 앤더스군, 리처드 개모른군 들어오도록. 이름을 부른 사람은 헤이거 박사였다. 5명의 학생이 한 줄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1층에 남아있던 두 학생은 그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두 학생은 귓속말로 소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새로 전학원에 가 있다며? 먼저 말을 한 것은 피치였다. 어, 저기 토트 앤더슨. 믹스 스티븐이 짧게 대답했다. 노련한 헤이거 박사는 놓치지 않고 두 학생이 잡담하는 것을 들었다. 이봐, 피치, 믹스. 두 사람은 벌점이야. 헤이거 박사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바로 고개를 떨궜다. 이때 피치는 몰래 눈을 흘겨 불만을 나타내 보였다. 헤이거 박사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다. 비록 나이가 들어 늙었으나 오랜 세월 규율과 통제로 학생들을 감시하던 예리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피치구는 벌점 하나도 추가야. 규칙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헤이거 박사에게 필요 없는 잡담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섯 학생은 헤이거 박사를 따라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실 앞은 비서실이었는데 논런 교장의 부인이 비서실장이었다. 다섯 학생은 논런 교장과 마주볼 수 있도록 놓인 의자 앞에 나란히 섰다. 논런 교장 옆에는 위협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다. 어서들 들어오게, 제군들. 논런 교장은 사무적으로 인삿말을 하고 곧바로 찰리 달튼에게 물었다. 그래, 달튼군. 아버지께서는 안녕하신가? 예, 잘 계십니다. 교장선생님. 낙수군. 가족이 모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예, 교장선생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 잘 됐군. 논런 교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주 멋진 저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냥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과자 한 해를 물려줬다. 교장의 여유 있는 태도와 달리 학생들은 자기한테 어떤 질문이 떨어질지 몰라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 토드 앤더슨군. 자네는 이 학교는 처음이지. 토드는 초조한 모습으로 논런 교장을 쳐다보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웰튼에서는 말이야. 성적과 함께 학생 본인의 희망사항을 들어본 뒤에 교장인 내가 과외활동을 허락하고 있네. 그리고 과외활동은 정규수업과 똑같이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 그런가, 제군들? 예, 교장선생님.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이 구호를 복창하듯 토드를 뺀 나머지 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만약 의무적인 모임에 빠지게 되면 벌점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도록. 교장은 개개인의 신상 명세표를 바라보며 일일이 알맞은 과외활동을 늘어놓았다. 자, 그럼 달튼군. 자네는 학교 신문과 근로봉사단, 그리고 축구부와 보트부에서 활동하도록 하게. 낙스는 웰튼 학생협회와 학교 신문과 축구부, 그리고 동문자재회에서 활동하고, 은일은 웰튼 학생협회와 화학부, 그리고 수학부, 학교 연감위원회와 축구부에서 활동을 좀 해주게. 캐머른 군도 웰튼 학생협회와 토론부, 변론부, 그리고 명예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이처럼 웰튼 아카데미에서의 과외활동은 교장의 말에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캐머른은 힘차게 대답했다. 토드는 무엇에 대해 알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은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게 각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토드 역시 교장에게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과외활동을 부여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놀러는 토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토드 앤더슨군. 여기 오기 전에 다녔던 발린 크레스트 학교의 기록을 보니 여기서는 축구부와 근로봉사단 학교 연감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겠군. 다른 할 말 있는가? 토드는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해보게 토드. 저... 저는 보트부에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토드는 간신히 입을 때 했지만 말은 더듬거렸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교장은 토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트를... 보트를 타겠다고? 여기 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발린 크레스트 학교에서는 축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토드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처음보다 더 더듬거렸다. 긴장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목소리는 자꾸 기어들어갔고 구슬같은 땀방울이 눈썹 위에 송글송글 맺혔다. 자신도 모르게 불끈 쥔 주먹은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다. 옆에 다른 친구들이 없었다면 눈물을 보였을 정도로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놀런 교장은 예상치 못한 토드의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과외활동을 부여했다. 알겠네, 토드. 하지만 여기 웰튼에서도 축구를 하는 게 좋을 게야. 적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 면담을 마친 다섯 학생들은 차례로 방을 나갔다. 토드는 까닭 모를 슬픔으로 얼굴빛이 무척 어두워졌다. 헤이거 박사는 나머지 두 명을 2층으로 불러 올리고 있었다. 교장실에 같이 들어갔던 다섯 명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기숙사로 향했다. 토드는 머리를 푹 숙이고 땅바닥을 쳐다보며 낙담한 듯 혼자 뒤떨어져 터벅터벅 걸었다. 헤이, 토드. 닐페리가 토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다. 우리나마 한 방을 쓰게 될 거야. 앞으로 잘 지내자. 내 이름은 닐페리야. 어, 난 토드 앤더슨이야. 토드는 여전히 창백한 표정이었다. 그의 말은 들릴 듯 말 듯 작았다. 두 사람은 말 없이 나란히 앞을 보며 걸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닐이 말을 걸었다. 발린 크레스트 다녔었다며? 어, 맞아. 근데 왜 여기로 전화가 왔어? 우리 형이 여길 다녔거든. 닐이 이유를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아,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제프리 앤더슨의 동생이구나. 닐은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한 후 토드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논런 교장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모범생 제프리 앤더슨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토드는 어깨를 움찔해 보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길 바라셨어. 그래? 그런데? 난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발린 크레스트로 갔었던 거야. 성적을 올려 웰튼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위해? 응. 음, 그럼 거기서 1등 했단 말이지? 닐은 그 말에 별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토드, 웰튼에서는 힘들 거야. 나도 알고 있어. 토드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다. 실제로 토드는 입학식 전에 웰튼 아카데미 생활에 대한 기대 따위는 포기한 상태였다. 토드와 닐이 기숙사 현관에 도착하니 가방과 타자기와 이불, 베개 같은 학생들의 개인 짐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현관 입구에는 수위가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짐더미를 지키고 서있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닐과 토드도 그 속에서 자신들의 가방을 찾아냈다. 가방을 찾은 두 사람은 그들이 배정받은 방으로 찾아갔다. 좁은 방이라 답답하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여기는 즐거운 나의 집이지. 닐이 우스갯소리를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두 개의 싱글 침대와 두 개의 옷장, 그리고 책상 두 개가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놀라워하며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닐은 들고 온 가방을 한쪽 침대 위에 팽개치듯 휙 던져놓았다. 그때 노랑머리 리처드 캐머룬이 불쑥 들어왔다. 어, 닐! 이번에 새로 전화군 녀석하고 방을 같이 쓴다며? 꽉 막힌 멍청이 녀석이라고 하던데? 캐머룬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던 토드와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아이고! 캐머룬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재빨리 방에서 나가버렸다. 토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 채 가방을 한쪽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교장실에서 보았던 창백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편안해져 있었다. 저 친구 캐머룬인데 원래 그런 애니까 신경 쓰지 마. 닐은 캐머룬이 사라진 문과 토드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토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잠시 뒤 낙스 오버스트리트와 찰리 달튼 그리고 스티븐 믹스가 들어왔다. 야 닐 페리군! 여름 방학 때 계절학기 수업을 들으셨다며? 달튼이 장난기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 화학 공부. 아버지가 예습을 해두라고 해서. 닐은 웃으면서 말했다. 달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웰튼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닐의 태연한 대답과 달튼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은 웰튼 아카데미에서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닐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따랐다. 심지어 자신의 생애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해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믹스는 라틴어에서 A를 봤고 나는 국어에서 늘 최고잖니. 그래서 말이야, 네가 동의한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달튼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제안했다. 어, 그래? 좋아. 그런데 실은 캐모른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어? 그 녀석이? 캐모른하고 함께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닐의 말에 달튼이 웃으며 말했다. 그 녀석이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말이지. 하긴 뭐, 알랑거리는 거 하나는 최고지. 달튼이 쌀쌀 맞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캐모르는 뛰어나게 잘난 면도 특별히 못난 구석도 없었다. 다만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는 기가 막힐 정도로 빨랐다. 야, 너랑 함께 방을 쓰는 친구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닐이 달튼하게 의젓하게 충고했다. 참나, 내가 알게 뭐람. 달튼은 고개를 흔들며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토드는 그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와중에도 자신의 가방 정리에 열중이었다. 그때 믹스가 토드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난 스티븐 믹스야. 토드는 머쓱해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래, 나는 토드 앤던슨. 낙스와 달튼도 차례로 악수를 청했다. 난 찰리 달튼. 난 낙스 오버스트리트야. 토드는 무척이나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과 악수했다. 토드 형이 그 유명한 제프리 앤더슨이래. 닐이 한마디 설명을 보탰다. 달튼은 생각난다는 듯이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어, 그래? 졸업생 대표에다가 국가공훈 장학생이던 그 선배 말이야? 토드가 보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토드에게 형에 관한 얘기는 몹시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였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웰튼의 우등생이었던 형 제프리 앤더슨과 비교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좋아. 이 지옥 학교 웰튼에 들어온 걸 환영해. 믹스가 너스레를 떨었다. 웰튼 아카데미 학생들은 지독하게 공부시키는 웰튼을 지옥이라는 뜻의 헬에 비꼬아 헬튼 아카데미이라고 부르곤 했다.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학교는 지독하게 엄격한 곳이야. 믹스 같은 천재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말이야. 달튼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쟤 지금 나한테 라틴어 도와달라고 아부하고 있는 거야. 믹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웰튼에서 라틴어 실력이 최고였다. 거기다가 국어와 삼각함수까지도? 달튼이 한술 더 뜨자 방 안에 있던 모두는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모두들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어, 아버지? 너무 뜻밖의 일이라 닐은 말까지 더듬거리며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어, 아니, 집으로 가신 줄 알았는데요? 방에 있던 친구들은 닐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머리 숙여 인사했다. 어, 그래. 다들 앉거라. 방학 동안 잘 지냈니? 예, 덕분에요. 닐의 친구들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페리 씨는 아들 친구들의 인사를 받은 뒤에 닐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닐, 내가 알아보니 너무 많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를 상의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네가 학교 연감위원회의 활동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내년으로 말이야. 페리 씨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방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버지, 저 연감위원회 편집장인데요? 닐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페리 씨는 굳은 표정으로 닐의 말을 받았다. 미안하다, 닐 하지만 페리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저는... 닐은 다시 한 번 말했다. 하지만 무섭게 쏘아보는 아버지의 눈길에 그는 더 이상 어떤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다. 페리 씨는 방문을 열더니 닐에게 따라 나오라는 눈짓을 했다. 얘들아, 잠깐 닐하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럼 실례한다. 페리 씨는 무척이나 정중하게 닐의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페리 씨는 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에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성난 얼굴로 닐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버지한테 대꾸하는 나쁜 버릇을 어디서 배웠니? 저... 저는... 대꾸한 게 아니라 단지... 닐의 목소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또 대꾸하는 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살이라도 뱃듯 날카로웠다. 결국 닐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의과대학을 마쳐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섭하지 않으마. 네가 원하는 일을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아비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닐은 말없이 바닥만 내려보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네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테지. 베리 씨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닐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다. 예, 알아요. 닐은 잠자코 아버지의 말에 따랐다. 어머니는 닐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을 위장하기 위해 늘 어머니를 내세우곤 했다. 닐은 그러한 아버지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아버지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왔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기어코 닐의 항복을 받아낸 베리 씨는 만족한 듯 부드러운 말투로 바뀌어 있었다. 예,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렴. 베리 씨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닐은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닐의 눈은 절망에 가까운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째서 자신은 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닐이 방으로 들어간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무슨 말이라도 꺼내주길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다. 마침내 달튼이 침묵을 깨뜨렸다. 왜 너희 아버지는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낙스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말해봐. 손해볼 건 없잖아. 안 그래? 닐은 고개를 흔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대해 뭘 안다고? 잠시 뒤 닐이 말문을 열었다. 뭐라고? 닐은 코드슴을 치며 조소에 가까운 웃음을 보였다. 장래의 변호사님과 장래의 은행가님이신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대들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야? 아버지 때문에 약간 흥분한 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닐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아차린 친구들은 침대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끝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닐이 교복 윗도리에 달려있던 학교 연감위원회 기념 배지를 확 떼어버렸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내팽겨쳤다. 진정인 이 일 나도 너처럼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들지는 못해. 낙스가 다가서며 말했다. 하지만 일은 낙스의 위로를 뿌리치고 쓰는 숨을 지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 너에게 부모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까. 게다가 넌 앞으로 아버지 법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잖아. 그래 잘 알고 있다고. 닐은 자신의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달튼을 향해서도 쏘아붙였다. 너 역시 마찬가지야. 네 녀석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은행에서 융자신청에 관한 인허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말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달튼은 닐의 말이 맞다는 듯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렇게 산다는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나도 부모님 앞에서는 너랑 다를 게 없어. 난 단지 그냥... 그래 알았어. 그건 그렇고 이제 연감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낙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쩌긴 뭘 어째 그만 손 떼야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 닐은 체념한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때 잠자코 있던 믹스가 돌연 웃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끼어들었다. 내 생각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믹스는 분위기를 바꿔보기라도 하려는 듯 한마디를 더했다. 사실 연감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고작 논론 교장에게 잘 보이려는 놈들이나 하던 짓이었잖아. 닐은 짜증스러운 듯 가방을 퍽 소리나게 닫아버리고는 침대 위로 몸을 던지며 말했다. 어쨌든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닐은 베개에다가 대고 주먹을 한 방 날렸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친구들도 닐의 모습에서 허탈감과 슬픔을 공감하며 말없이 서있었다. 그때 달튼이 힘차게 말문을 열었다. 내 생각엔 기분도 전환할 겸 라틴어 공부나 하자. 오늘 밤 8시에 내 방에서... 그래, 좋아. 닐이 대답했다. 토드, 생각 있으면 너도 와. 달튼이 토드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닐과 토드를 남겨두고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 짐을 정리하는 토드를 바라보던 닐은 좀 전에 내팽개쳤던 배지를 다시 주웠다. 토드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형 제프리의 어깨를 약속이나 한 듯이 다정스럽게 감싸안고 있었다. 이제까지 늘 보아온 사진이었는데 문득 그날 토드는 사진 속에 서 있는 자신이 뭔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기는 했지만 자기는 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다. 사진을 꺼내보며 한동안 멍한 생각에 잠겨있던 토드는 정신을 차리고 예쁜 무늬가 새겨진 가죽 포장의 고급 필기구 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닐이 물었다. 참 너희 아버지는 어때? 닐은 토드에게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다. 어... 뭐 거의 비슷해. 토드는 혼잣말을 하듯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닐은 토드에게서 동지의 비슷한 것을 느꼈다. 야 토드, 너 여기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털어놔야 돼. 마음이 착한 사람이 이 지구를 이어가리라는 말은 있어도 그런 사람이 하버드에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토드는 단추가 달린 흰색 옥스퍼드 셔츠를 접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닐은 연감위원회 기념 배지를 손에 집어든 채 투덜거렸다. 빌어먹을 아버지들이란... 닐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비명을 찔렀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손에 들고 있던 배지를 꼭 쥐는 바람에 뾰족한 핀이 손가락을 찔렀던 것이다.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솟아올랐다. 닐은 손가락에 박힌 핀을 뺄 생각도 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린 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에서 핀을 돌려 빼내더니 배지를 벽에 대고 힘껏 내동댕이 쳤다. 이야기 세 번째 장 새 학기 첫날이 시작되었다. 겨울치고는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2학년 학생들은 부지런히 세면장과 짐실을 들락날락거렸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였다. 그 중에는 벌써 말쑥한 교복 차림을 한 학생도 있었다. 오랜 기숙사 생활이 가져다 준 신속함이었다. 토드와 닐은 아직 세면장에 남아있었다. 신입생들 말이야. 닐이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말했다. 아직도 어린애들 같지 않냐? 긴장하는 모습들 하고는 어, 나도 비슷한 기분이 들어. 토드는 전학생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말했다. 아이, 신경 끊어. 첫날은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니까. 닐은 토드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토드,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잖아. 교복을 갈아입은 학생들이 화학관으로 몰려갔다. 쓸데없이 어제 늦게 자는 바람에 아침 식사를 놓쳤더니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대며 밥을 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치, 나도 그래. 닐의 말에 토드가 대꾸하며 화학 실험실로 들어가자 언제 왔는지 낙스와 닳뜬, 캐머룬과 믹스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안경을 낀 대머리 화학 선생은 교단에 서서 두툼한 교과서를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잔뜩 위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과제물에 대해 설명하겠다. 제 군들은 연구 과제 목록 가운데 세 건의 실험 실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5주에 한 번씩 리포트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오늘 과제물은 첫 단원 마지막에 실려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내일까지 풀어오는 것이다. 교과서를 뒤적이며 화학 선생의 말을 듣고 있던 달튼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황당하다는 듯이 낙스를 바라보자 낙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토드는 달랐다. 그는 교과서 내용이나 선생님 말씀에 아주 대연했다. 친구들이 숙제를 놓고 수근거리는데도 그는 수업에 충실하고 있었다. 화학 선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화학 선생은 과제물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너무하다는 표정으로 수근수근 분염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잠시 뒤에 종이 울리자 화학 선생은 아무 말도 없이 교실을 나가버렸다. 학생들은 메카리스터 선생의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강의실로 옮겨갔다. 메카리스터는 라틴어 담당이었다. 강한 스코틀랜드식 억양으로 라틴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미국 전체에서 그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바로 교과서를 펼치고 수업에 들어갔다. 메카리스터에게 있어서 수업 방침이나 방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라틴어 명사의 격변화부터 공부하겠다.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메카리스터는 교실 안을 돌아다녔다. 학생들은 힘차게 메카리스터 선생의 발음을 따라했다. 메카리스터는 알아듣기 어려운 라틴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격을 달리해 발음을 해주며 수업 시간 내내 똑같은 과정을 지겹도록 되풀이했다.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메카리스터의 발음을 따라 공부했다. 40분 동안 라틴어 단어 암송 시간이 흐른 뒤에 메카리스터는 칠판 앞에 멈춰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배운 명사의 격변화에 대해 늘 시험을 치겠다. 각자 공부를 충분히 해오도록 알겠나? 메카리스터는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 서서 칠판을 향했다. 그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일제히 시냄이 흘러나왔다. 메카리스터가 이과로 접어들려는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학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하며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저 선생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까지 다 못 외워. 우리가 뭐 자기처럼 몇십 년 동안 라틴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달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틴어의 자신 있는 믹스가 앞으로 나섰다. 법칙만 알고 나면 간단해. 무슨 법칙?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밤에 함께 공부하자. 어서 가자. 이러다가 수학 시간에 늦겠다. 다음 수업은 헤이거 박사의 수학 시간이었다. 강의실 벽면에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표들이 가득 걸려있었다. 그리고 책상마다 이미 교과서가 한 권씩 놓여있었다. 삼각함수 학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딱딱한 수학 용어와 함께 헤이거 박사가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에 앞서서 조심할 것을 한 가지 말하겠다. 어떤 이유로든 과제물을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말 성적에서 1점씩 깎겠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도록 지금 확실히 밝혀두니 명심해라. 헤이거 박사의 언포에 학생들은 모두 긴장했다. 자, 그럼 누구 코사인에 대해 정의해볼 사람? 리처드 카메룬이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캐머룬의 성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헤이거 박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처럼 캐머룬은 머리 회전이 빨랐다. 헤이거 박사는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학생들은 서로 발표하겠다고 앞다퉈 손을 들었다. 그때마다 학생들이 마치 로봇처럼 일어나 대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되풀이했다. 헤이거 박사는 대답이 틀리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반드시 실수를 집어낸 뒤에 날카롭고 엄격한 질책을 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수학시간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종이 울렸다. 그렇다고 수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헤이거 박사의 몇 가지 훈계가 이어지고 나서야 수업이 끝났다. 토드가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1분만 더 했더라면 난 미쳐버렸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우리처럼 헤이거 할아버지 수업에 곧 익숙해질 거야. 이런 방식이 처음이라 그래. 적응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스가 토드를 위로했다. 적응은커녕 지금 상태라도 유지할지 걱정이야. 토드는 그때까지도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토드는 믹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다음 수업이 있는 강의실로 힘없이 걸어갔다. 다음 시간은 국어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강의실로 들어갔다. 토드는 지친 듯이 책상 위에 책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앞으로 남은 수업 시간을 버틸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했다. 그때 강의실 앞쪽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입학식 때 본 국어선생 존 키팅이었다. 그는 교단에 있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토드는 순간적으로 그가 다른 선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다른 선생들과 달리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단지 양복 윗도리를 벗었을 뿐인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논런 교장의 말에 따르면 키팅 선생 역시 웰튼 아카데미 출신이다. 더구나 그는 아주 우수한 졸업생이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웰튼 아카데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에게는 엄격한 규칙만을 고집하는 권위의식 같은 것이 풍기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다가가 살며시 손을 내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만큼 강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동안의 수업에서 너무나 진을 빼버렸기 때문에 키팅 선생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수업 시작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짧은 쉬는 시간의 해방감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런데도 키팅 선생은 여전히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웰튼 아카데미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참 뒤 키팅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지휘봉을 집어들고는 마치 건너리라도 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며 학생들이 앉아있는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은 키팅 선생의 괴상한 행동이 놀랍고 불안할 뿐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키팅 선생은 걸음을 멈추고 한 학생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며 말했다. 놀라지 마. 선생과 눈이 마주쳐 얼굴이 빨개진 그 학생에게 키팅 선생은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계속 교실 안을 서성거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도무지 키팅 선생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는 토드 앤더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계속 흠흠 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닐 페리에게 다가갔다. 음, 좋아. 키팅은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탁 내리쳤다. 그런 후에 교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교단의 선 뒤에 교실 안을 쭉 둘러보면서 지휘봉을 들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총명한 젊은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교탁 위로 훌쩍 뛰어올라갔다. 교탁 위로 올라간 그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키팅 선생은 잔뜩 감정을 넣은 채 연극 대사 같은 구절을 학생들에게 크게 읊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읊은 시구가 어디에서 인용한 건지 아는 사람 없나? 누구 없나? 아무도?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 좋다. 젊은 학자 여러분. 키팅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시는 월트 휘뜨먼의 시다. 그가 에이브로헴 링컨을 추모하면서 쓴 시의 일부분이지. 지금부터 내 수업 시간에는 나를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물론 키팅 선생이라고 불러도 좋다. 하지만 선장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환영하겠다. 그는 교탁에서 뛰어내려와 다시 책상 사이를 오가며 말을 계속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 말해두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오래전에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물론 성적은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것뿐이다. 더 이상의 학습 효과는 얻지 못한다. 자, 지금부터 다들 책을 들고 기념 전시관으로 가자. 그는 지휘봉으로 교실 뒷문 쪽을 가리킨 뒤에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하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얘들아, 일단 따라가 보자. 닐이 가장 먼저 교실 뒷문을 나가면서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교과서를 챙겨들고 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떡갈나무 원목으로 벽을 장식한 웰튼의 기념 전시관으로 갔다. 학생들이 기념 전시관 안으로 모두 들어서자 키팅 선생은 전시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시관 안에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웰튼 아카데미를 거쳐간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유리상자나 장식장 안에는 온갖 상패들이 설명서와 함께 가득 들어있었다.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키팅은 학생들을 향해 섰다. 자, 어디 보자. 그는 출석부를 들여다보며 한 학생의 이름을 불렀다. 피츠, 오, 불행한 이름이군. 피츠, 어디 한번 일어나 볼까? 몇몇 학생들은 쿡쿡 소리 죽여 웃었다. 키팅 역시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입가에 엷은 웃음을 띄었다. 피츠, 542쪽에 실려있는 시의 첫 번째 연을 읽어보게. 키팅의 말에 따라 피츠는 542쪽을 찾기 위해 교과서를 뒤적였다. 처녀들이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거 말인가요? 맞아, 바로 그 시야. 키팅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꾸하자 다른 학생들이 큰 소리로 낄낄댔다. 그럼 읽겠습니다. 피츠가 목청을 가다듬고 시를 읽어내려갔다. 흠, 장미꽃 봉오리를 따려면 지금. 시간은 언제나 말없이 흐르고 오늘 이렇게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이면 시들어버릴 것이다. 장미꽃 봉오리를 따려면 지금. 피츠의 낭독이 끝나자 키팅 선생은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읊었다. 이 같은 감정을 라틴어로 카르페디엠이라고 한다. 그 뜻을 아는 사람. 어, 카르페디엠 말입니까? 라틴어 박사 믹스가 손을 들었다.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그래, 맞았다. 이름은 스티븐 믹스입니다. 믹스, 오늘을 즐겨라. 키팅은 믹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럼 왜 시인은 이 구절을 사용했을까? 어, 그 시인이 무척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다른 학생들은 모두 킬킬 대며 웃었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오시다. 키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구더기의 먹이이기 때문이야, 이 어리석은 학자들아. 키팅은 목청을 높였다. 우리가 그저 제한된 회수의 봄과 여름, 가을을 넘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숨이 끊어질 것이다. 싸늘하게 몸은 식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는 이 부분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을 멈추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여기에 걸린 사진 속의 주인공들을 유심히 들여다봐라. 이들도 60년, 70년 전 우리처럼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다. 얼른 나와, 자세히 봐. 자, 어서. 부끄러워할 것 없다. 그는 학생들을 손짓으로 불러냈다. 학생들은 키팅 선생을 따라 기념 전시관에 나란히 걸린 졸업생들의 사진 앞으로 다가섰다. 거기에는 과거라는 시간을 넘어 바로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또렷이 바라보고 있는 약간 촌스러운 모습의 학생들이 있었다. 과거의 한순간에 정지된 채 머물고 있는 그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후배들과 만나고 있었다. 숨을 멈춘 채 전시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여행하는 듯 했다. 이들이 현재 우리 모습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그들의 희망 어린 눈빛은 바로 여러분의 눈빛과 같다. 이 선배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멋진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저 웃음이 지금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그들이 꿈꾸었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학생들은 천천히 사진들을 눈여겨보았다. 학생들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고 과거를 되새겨보는 눈빛은 점점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키팅은 이 사진 저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젠걸음으로 전시실을 돌아다녔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한평생 소년 시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며 세상을 떠나 무덤 속으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천만에 그들은 성공이라는 전지전능한 신을 뒤쫓는데 급급해서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헛죄이 써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지금은 땅 속에서 수선화의 비료 신세로 떨어지고 만 것이지.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 들어봐. 어서 와서 들어봐. 그는 다시 학생들을 재촉했다. 사진에 귀를 대봐. 어서. 들리지? 뭐가 들리지? 학생들은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은 주저하면서도 사진에다 귀를 갖다 대어보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들은 일순간 알지 못할 전율을 느꼈다.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키팅이 쉰 목소리를 내며 나지막히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그치듯 말했다. 오늘을 즐겨라.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학생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벽의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토드와 닐, 낙스, 달튼, 그리고 캐머른과 믹스, 피츠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같은 상태였다. 그와 같은 모습은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났는데도 사진 앞에서 빠져들었던 묘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째 기분이 이상하다? 피츠가 책을 정리하며 말했다. 뭔가 좀 색다리던데? 닐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더라. 낙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몸서리를 지기까지 했다. 가만히 있던 캐머른은 불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아까 그거 시험에 나올까? 캐머른은 정말 걱정이 된다는 듯이 진지하게 물었다. 세상에 맙소사 캐머른 너 달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무슨 시험밖에 모르냐?